C&B 김기범의 동네의결사 게스트톡에 박노원 전 청와대 행정관이 출연했습니다. 일자리 전문가로 꼽히는 박 전 행정관은 오랜 행정의 경험을 살려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묘안을 내놨습니다. 동네의결사 박노원 전 청와대 행정관 편은 5일부터 한 주간 C&B 광주방송 지역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. C&B 김기범의 동네의결사 게스트톡에 박노원 전 청와대 행정관이 출연했습니다. C&B 광주방송 지역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.